이렇게 못생긴 새끼 사진을 왜 찍을까요?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려주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컴퓨터를 매주마다 꼭 진짜로 드릴테니 구독과 알림 꼭 해주십시오 그럼! 웰컴 마이 프레임 안녕하세요 제 전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홍대를 왔는데 뚜루비가 저를 불렀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선물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물이냐고 난 또 오나오린 줄 알았는데 그 오나 그거는 이제 기본 선물 기본 선물? 베이스? 그거는 깔지 나였지 야 좋다 자, 저희가 이제 촬영할 장소로 왔습니다 바로 다음 김오찌! 노래방으로 노래방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십시오 오케이 일단 우리 세 명이잖아 갈비는 쓸 일 없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뭐예요? 001 이거 뭐죠? 컨듬 진짜 얇은 컨듬 아, 이미 쓴 것 같은데? 아, 뭔 써 내가 쓰고 주겠냐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씩 계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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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씩 줘야 또 한 수 없어 근데 이게 뭐죠? 이거 간식이야 나중에 너 배고플 때 써 아, 배고플 때? 써? 아, 이거 투벌레스 쓰다고? 아니, 많이 써 카카오 풀 수 퍼센트 마지막 선물 무슨 선물이죠? 이건 진짜 하나밖에 없었어 일본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나 진짜 동키호텔 알아? 동키호텔? 아, 그 막 좌파전 같은 데 있어 아, 그거 동키호텔 뭐 칼 들고 다니는 그게 아니야? WTF? 칼 아니라 그거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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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이거예요 오! 이따 봐 음료수 하지만 무슨 음료수야? 아니, 무슨 음료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뭐야 섹스, 비타민, 로션? 음료수 통에 들어있는 레몬 러브젤 야, 이게 일본에서 베스트 1위야 진짜? 진짜 하나 남았어 근데 하나 남았어? 진짜 하나 남았어, 사왔어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마싶으면 안 돼 이거는 이제 하하핳 하하핳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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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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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목구멍에 들어가는 건 고맙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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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카카오 카카오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한번 줘봐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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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게레모논세 나지 레몬냄새 out 아직도 불아냄새나는데? 아, 어쨌든 이 선물 일본에 하나밖에 없대요, 지금 그리고 이거 너 아주 쫙쫙 빠지게 할까요? 야 이것도 초코 아주 달하네 어쨌든 오늘 뚜루비가 일본에서 사온 19번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야 다 먹는 거잖아 자 계란 초콜릿 애고 먹는데? 계란 초콜릿 레몬 주스 그리고 로얄 초콜릿 로얄 초콜릿 자 뚜루비가 이렇게 사왔네요 이걸 여러분께 물어놔지 말고 자 오늘 영상은 뚜루비였고요 뚜루비랑 알비랑 같이 촬영하시죠 이거 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